우리 제 친구는 밥무 버전이 왔어. 그럼 어떻게 좀 밥먹어도 조금 더 할게요, 형. 괜찮으시겠어요? 응. 나 무섭다, 얘. 눈치. 나 지금 나 수영이 다음으로 처음으로 살기를 봤어. 평생 밥 말하는 거야? 그러자. 제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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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내가 내 친구가 안녕 하는데 너무 깜짝대더라. 기분이 뭐하는 거야? 약간 그냥 남자답게.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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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약간. 참. 괜찮을까? 여튼 저는 김재중입니다. 저를 처음 마주하는 여러분들. 늘 약간 안녕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생김치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키소바 메뉴가 이렇게 준비가 돼있네요, 야키소바. 응. 야키소바 맛있지. 일본에서 많이 해 먹어서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에요. 아 오늘 친구 속에서 뭐야? 그게 성의도 없네? 아니 오늘의 힌트는 싸인. 어? 싸인의 일부예요. 아니 그러니까 싸인 핸드 반을 이렇게 자르는 건가? 싸인은 워낙 다 요즘에 다 날려서 해가지고 너무 이거 맞힐 수가 없어.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피처린. 피처린? 피처린이 뭔 뜻이야? 이분의 피처린. 어? 이분의 피처린. 아 부캐가 피처린이야? 그 피처린 자체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피처린? 그러면 배철 중에 불러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향도 있을까요? 뭐 소시 전에 수영이가 나왔으니까 옛날 추억의 멤버를 좀 불러달라. 그리고 뭐 시즈 멤버들을 불러달라. 뭐 그 요즘에 요즘에 예술램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세븐틴 멤버들을 불러달라. 요즘에 악기가 없죠? 정한이는 츤데레야 걔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아니고 디노는 한번 우리가 한번 뭉치자고 어디 식당을 예약해가지고 뭉치자고 딱 했었는데 평소에는 연락을 답장을 그렇게 잘하다가 그날만 연락이 안되더라. 그때는 그냥 뭐 진짜 뭐 피곤해서 그냥 잤다고 그러는데 부담스러웠나 그냥? 너무 그러니까 막내잖아. 어려울 수도 있어. 정한이도 나를 그렇게 막 아 형님 형님 이렇게 하는데 사인은 tension 사인 너무 많이 지운 거 아니야 사인을 진짜 모르겠어 이거 사인데 솔직히 너무 심하다 진짜 이건 진짜 누구한테 이거 이거 팬들이 봐도 몰라 에이 에이 이건 팬들이 봐도 몰라 나만 진짜 모르는 사람 됐네?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거 보고 댓글 엄청 날렸다 어? 댓글 엄청 날렸다 아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어? 오셨대? 철인아 아낌없이 주는 철인아 형! 안녕하세요 형 래지노 너무너무 잘 지냈다 형 잘 지냈니? 잘 지냈죠 형 잘 지냈어? 네 너무 보고 싶더라 왜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형 저도 보고 싶었어요 바쁘지? 아 뭐요 그럼 어떻게 재밌어? 저 오늘 이렇게 토크 하는 거 봐요 너 어떻게 지냈어? 너 얼굴 좀 보여야 되잖아 어떻게 지냈어? 저 요즘에 스케줄 하고 연습도 하면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아 그렇게 지냈구나 아니 아니 아... 형 맞히셨어요? 아니? 아니 이걸 보고 맞히려는데 맞힐 수 있겠어? 그쵸 제 사인의 일부예요 이게 근데 아까 했던 것보다 더 없어졌네 이건 솔직히 맞지? 한 번만 더 얻어졌어 아 좀 안 얻어서 고마워 아유 아니네요 이거 만들었는데 와 형이 만드신 거예요? 어 방금 만들었어 와우 아니 술을 무슨 사케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아 형 집에서 갖고 온 거야 아 진짜요? 형 얼굴 있지? 아아 와우 나 근데 그때 궁금한 게 있는 게 우리 요술램프 모임이 한 번 있었잖아 맞아요 그 모임 때 왜 알아봤어? 진짜 그때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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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환이는 진짜 잠옷바람으로 나왔거든 그니까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건 절대 아니고 아 그냥 작업이 있었다 아아 맞다 곡 작업 했었어요 그때 형 오 그때 전화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니 모르겠는데 다른 나비가? 단지 서운해서 하는 얘기인 거지 그때 뭐 너를 막 항상 불신했고 아 네 그런 건 아니야 아닙니다 형 디노 언제 봐 너무 바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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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본 게 세븐틴 콘서트였어 아아 고척돔에서 그 멋진 디노를 딱 그때 봤을 때 아 그 약간 그날 안 나왔던 그 서운함? 이런 게 싹 들어가더라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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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때 형 진짜 멤버들한테 엄청 자랑했어요 좋아했어? 네 좋아하고 저도 어깨 완전 올라가고 SNS에 올려주신 것도 보고 그렇지 올렸지 아 감사합니다 아 내 동생이에요 이걸 되게 잘하고 싶었어 너무 솔직하고 좋은 피드백을 해주셨다고 생각한 게 그냥 뭐 춤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매력을 아는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형이 진짜 주의 깊게 봐주셨구나 어 얘네는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매력있어 아 그게 뭐 뭐 일단 아 네 오늘은 네 판이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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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때 맛은 어때? 좀 심심하니 딱 좋은데요 딱 좋아? 넷 오오 적당한가 보네 그러면 근데 형 원래 요리를 좀 잘하지 knowledge 응응응응응 괜찮네 맛있어 너 옷 갈 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쁘지 요즘에? 솔로 준비 안하냐고? 2번째 아 디노가 형 보고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 솔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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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 아니에요 형 아니예요 형 아니에요 형 이게 저는 형 제 친구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컨텐츠잖아요 근데 홍보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형을 보러 갈 명분이 필요했어요 명분이 근데 또 아시잖아요 형 저희가 연락해가지고 따로 보고 싶다고 연락도 했었고 어 그치, 그런 건 되게 너가 정말 잘해주니까 근데 막 솔로때문에 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야? 겸사겸사? 그쵸 그쵸 명분이 필요하니까 솔로 나왔는데 제 친구 또 나와야 되는데 제 친구가 그냥 놀러올 수는 없으니까 그니까요 그치 근데 형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진짜로 진짜로 형이 술 한잔 줄까? 아 너무 좋습니다 진호가 술을 더 잘하잖아 아유 제갑을 잘하니까 에이 알고 있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왜 안 낳았어? 제가 정말 다음부터는 형 일주일에 매일 연락해도 괜찮으시겠어? 아 난 너무 좋아 진짜로? 제발 귀찮게 해줘 아 저는 형 또 바쁘시고 이러니까 제가 또 먼저 연락드리기가 좀 정하나 아니 정하나 정하나 저 잡혔.. 저 잡았어요 모임 안 온 거 나 정하니 오케이 아 오케이 형이 이렇게 서운한 거는 서운한 만큼 디노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랬다는 마음인 거니까 잘 한 번 할까? 네 그 뭐야 솔로는 몇 곡으로 되어 있는 거야? 한국으로 나와요 한 곡이요? 딱 한 곡 이때 확실하게 보여줘 그러니까 세븐틴 그 그 팬클럽 이름은 뭐지? 캐럿입니다 캐럿 캐럿 그 캐럿 분들이 아! 디노 혼자 나왔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음 이거를 꽉 채워서 보여줘야 돼 알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제 친구에서 보통 알지? 음악 BGM도 잘 안 깔리고 영상 뭐 제공 같은 것도 잘 안 해줘 아직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아 가끔 약간 그런 거 가끔 부탁할 때가 있어 혹시 그런 건 되나? 사실 춤 추려고 생각하거든 오오 좋지 훨씬 좋지 그... 스피커 노래 저기 저기 크게 틀어도... 크게 틀어달래 혹시 계시네요?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소리가 괜찮네 조금 무서워져서 더 몰입하고 싶어 너와 물과 물고기의 좋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 Please don't tell me wait wait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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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ell me wait 너를 붙잡고 말아 wait 이거 심하지 마 don't worry worry you're a man 나는 이유니까 don't tell me please don't tell me wait 내가 죽어봐, 너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뒤는 최고다 사람들이 권투할 때 아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주먹에서 나는 소리 하잖아 춤출 때 동작에서 나오는 소리들과 카메라 뒤에 있을 때 저 뒤에 바라볼 때 표정이 왜 이렇게 섹시하지? 아... 미쳤어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완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 프로다 진짜 아 그래서 좀 숨 걸러도 돼 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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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웨이트은 뭐야? 어떤 의미지? 웨이트은 이제 후렴 가사가 Please Don't Tell Me Wait 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는데 상대방이 약간 걱정과 고민들이 많아서 저를 이렇게 좀 멀리 하는데 저는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 잘 맞지 않냐 나랑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나한테 기다리라고 하지 마 약간 이런 애전하기도 하고 좀 구애를 하는 그런 느낌이죠 디노 지금 몇 살이지? 25살 25살? 연애는 좀 했니? 연애요? 어 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알죠 알지 아니 형은 왜 형은 지금 연애하고 있었거든 알아 근데 팬들이 알아 아아 근데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걸 네 네 아 잠깐만 저거 한 번 볼래? 원하는 대답이 있으셨구나 아니 저 누구랑 연애한다고 안 했어요 저는 연애를 했었고 했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외자예요 저랑 똑같이 그렇지 그렇지 캐럿 캐럿 아 그래서 형도 하고 그럼 나도 20년 동안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계속 연애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야 나 이렇게 늦게 캐치하는 친구 처음 봤어 다 끼지 마다 먹어야겠다 나는 안 되겠다 진짜 나는 제가 그래요 형 아니 어 그런 아 아 형 저 한 잔만 더 마셔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 그리고 연예계에서 되게 유명한 팀인 게 뭐냐면 사이가 그렇게 좋다는 걸로 유명해 그 소문을 일부로 내는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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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숙소 생활도 많이 하고 하긴 했지만 저희는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싸웠어? 아니 막내인데 어떻게 형들하고 형들은 이제 뭐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싸우잖아요 저는 20살 때 한 6대 1로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가 그 표현하는 법을 모르니까 한번 터뜨린 거예요 제가 존댓말로 아니면 반말로? 아 무조건 반말 반말로? 반말? 반말, 존댓말 다 섞어 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편하게 표현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잘 맞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외국인 멤버가 있잖아 네 그 멤버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거나 싸울 때는 한국어를 이렇게 정밀정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어우 그 외국인 형들은 싸울 때 얘기를 제일 잘해요 한국어를? 네 제일 잘해? 그러니까 얘기해야 나도 감정에 북파쳐서 싸우다가도 얘 왜 말 잘해? 막 이렇게 잘했었나? 약간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하다가 어 나 못 알아들었다고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싸울 때는 진짜 평소에는 아 그럼 외국어 욕부터 배운다고 하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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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어? 정현아 네?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만 네 우리 제 친구는 네 반모 버전이 있어 반말 머드? 응 들어와 아 그럼 어떻게 좀 반말 머드 조금 더 알게 괜찮으시겠어요? 응 나 무섭다 해 미쳤어 미쳤어 나 지금 나 수영이 다음으로 처음으로 살기를 봤어 형하고 한 번 반말하면 평생 반말하는 거야 그러자 그러자 끌어와 아 나 긴장했나봐 침착해 침착해 나 긴장했나봐 아 어떡해 오늘 제일 너의 가장 날카로운 살기를 됐어 궁금한 게 처음 힌트 중에 피처린이라고 했잖아 네 왜 피처린이야? 콘텐츠로 이제 어떤 시골 마을에 계시는 어딜 가든 되게 오지랖 넓으신 아저씨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꽁트로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캐럿 분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서 피처린 피처린? 네 나는 솔직히 아낌없이 좋은 나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한테 피처링을 잘 해주신다 그런 의미로 나는 피처린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피처링 좀 요구하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었구나 어우 형 저거 너무 영광이죠 근데 너 반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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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너가 노래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그냥 숨소리만 녹음해줘 아이폰으로 녹음해줘도 돼 심각한데요? 형 필요하면 얘기해 오늘 저 거랑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 너무 좋죠 형 그럼 지금 멤버들한테 예를 들면 형을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멤버가 있어 호시 형 왜? 호시 형이 워낙 좋아해 아 정말요? 형을 너무 워낙 좋아하고 뭐 연생 때도 이제 오정바나 라이징선 퍼플라인 할 때마다 그 형이 다 주도해서 하고 그럼 만나자 그러니까 호시 형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우리 거 커버했을 때 라이징선을 했었잖아 응 내가 솔직히 내가 이거 봤어 어? 진짜로? 응 대박 잘 하더라고 아유 아주 부족하지 반응 장난 아니었어 진짜 좀 놀랐던 거는 아예 이 곡을 우리의 신곡으로 자극하는 팬들이 있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최고였지 진짜 감사하지 그거를 커버해준다는 거 자체가 아 근데 나는 우리 노래 중에서 퍼포먼스 안에서 난 가장 화려하고 멋있었던 게 난 라이징선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근데 난 지금까지 봤던 세븐틴 곡 중에서는 선호공이 지금 1등 아닌가 선호공 너무 좋아 나 뮤직비디오 보자마자 소름 돋았잖아 아 나는 그게 CG인 줄 알았어 그 뒤에 댄서분들 한 100분 정도 계시지 않았어? 한 200분 계 아 200분이야? 응 200분 계 됐어 어디서 그렇게 다 뭐 어느 대학교 어떤 댄스 학원 뭐 아카데미 다 대박이다 멋있었어 야 그리고 그거 보면서도 야 이거 얼마를 썼을까 근데 아버지는 왜 선호공을 아 아버지가 댄서셨었고 엄마랑 아버지와 댄스 동아리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신 거라서 DNA가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춤 같은 거 배고 그랬겠네 응 많이 배웠어 진짜 아버지 나이가 혹시 아버지가 77년째 형님이네 야 이러니까 가까우면서도 되게 멀게 느껴지고 그런다 아버지한테 처음 얘기한 적 없지? 그랬지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엄마가 오늘도 통화하면서 아 혹시라도 기회 되면은 내가 제일 좋아했다고 말해줘 이러시던데 어 기회 되면 내가 꼭 말할게 우리 엄마 원픽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와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겠다 제가 디노가 아니었으면 밖에서 진짜 누님이라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 잠시만 이거 되게 재밌다 질문이 13인조 막내 대 얼굴 없는 가수 어우 난 무조건 13인조 막내 얼굴 없는 가수는 상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응 무대에 쓰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도 뭔가 그 12명한테 오는 수많은 압박과 뭔가 부담이 있잖아 막내로서 느낄 수 있는 다시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처음은 좀 힘들긴 했구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처음에는 근데 팀이 이제 세팅이 되기 전에 연차가 다들 있잖아 디노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속하는 거야? 그게 내가 딱 중간이었어 그럼 이제 나보다 좀 늦게 들어온 애들면 6, 7명 정도가 다 형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때 가장 불편했던 멤버가 뭐야 음 한 명만 아 근데 이 얘기하면 아 이 형은 진짜 좀 나를 담아둘 거 같긴 한데 굳이 뽑자면? 정환이 형 아 왜? 우리는 연습생 때 선후배가 위주였으니까 형 동생이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뭔가 정환이 형은 그 내가 느꼈을 때는 되게 형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내가 어떻게 대할지 좀 모르겠네 좀 애매했구나 네 마트 형이잖아 그치? 마트 형이지 너무 잘 챙겨주고 제일 친구 같은 그래서 그때 여행도 같이 간 거고 맞아 우리가 그런 룰이 있었던 게 연수생이 이제 처음 들어오면 막내인 친구가 기본기를 알려준다 그래서 그때가 한창 내가 막 다 알려줬을 수 없던데 야 그거 대박이다 정환이 형한테 이렇게 기본기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손뻑기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뒤에서 웃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왜 집중을 못 하지? 근데 지금 나중에 들어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레인저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이게 이러니까 부끄러울 수 있어 처음에 근데 기본기는 뭐 다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도 가면 기본기를 해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그걸 해야지 국무할 때 안 뒤처지니까 맞아 그치 디노 덕분이네 아 뭐 그때 당시에 그 기본기가 없었다면 이라는 그대로 한번 한마디 해줘 정환이 형 그때 만약에 기본기를 다른 사람이 알려줬다면 지금의 친천력이 나왔을 수 있을까? 내 봉이 있다고 난 봐 나는 누나가 여덟이잖아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와서 제가 좀 시끌벅적하고 약간 가족이 많다 따뜻한 점 응 어렸을 땐 솔직히 뭐 크게 못 느꼈어 누나가 많아서 좋은 점을 지금 형들이 가장 많아서 좋은 점 좋은 점 너무 좋은 거는 어느 상황에도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거 내가 힘들 때 찾게 되는 형들도 있고 즐거울 때 찾게 되는 형들 그리고 좀 든든한 게 이제 조금 느끼기 시작했어 어 요즘에? 그니까 그전에는 막내 막 혼란스러웠는데 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 솔직히 지금 활동한 지 꽤 됐잖아 6년 지금 한 8년? 벌써 8년이야? 진짜 그럼 친구야 그럼요 진짜 친구가 친구같이 아니 그러면은 형 나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주는 형 음 민규 형 오 정안이 형도 바로 달려와주는 아 그래? 너무 많아 번호니 형 호시 형 슈아 형 다 그러네 근데 또 궁금한 게 형 인터넷에서 본 건데 멤버가 멤버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음 물어봐서 딱 대답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 음 조금 제일 약간 거리를 두는 친구 아 근데 이게 일부러 그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정안이 형인데 하하하하 진짜 합해 아 정말? 오늘 세상을 드린 분이에요 아 그니까 오늘 정안이 형 얘기만 많이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주면서 약간 그런 물질적인 얘기 할 때에는 딱 이제 달라 완전 달라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척 하면서도 끝에서는 이제 그래도 돈은 이제 좀 다르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럼 형이 만약에 디노한테 돈 빌려달라 가면 돈 빌려줄 거야? 어 그러면 가능하지 안 들어가도 돼요 야 뭐야 정안이 전 왔어 어 진짜? 여보세요? 저기? 형 어 왜? 뭐야? 뭐가? 왜 저는 안 불렀어요? 하하하하 나 어떻게 알았어 수상 중이라고 해가지고 하하하 뭐야? 정안아 응 우리 같이 뭉쳤을 때 디노만 안 왔잖아 응응응응응 그때 디노가 뭐 때문에 못 왔다고 했었지? 디노 그냥 안 온 거지 하하하하 나 복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형 그때 뭐 뭐 있었다고? 그때 내가 복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아 그거 내가 너무 오래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때 아마 복 작업이 있었을 거예요 형 아 그랬구나 묻었어 정안아 무슨 촬영이에요 형? 아 지금 그 형 제 친구라고 그 디노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정안이 거를 아 근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 생색 낸다네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요? 뭐 그 이 아 뭐 뭐 속상하죠 뭐 이 바바 맞잖아 이 반응이면 맞는 거예요 뭐가 속상해 그러니까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빌려줘야 되니까 속상한 거야 내 마음이 저는 누가 얼마나 빌려달라고 해도 다 괜찮은데 뭔 얘기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디노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아예 그렇게 가겠다는 거지? 아 진짜 너무 속상해 야 진짜 너는 형 정단이 그럼 혼술하러 가보겠습니다 나 오늘 속상해서 못 자겠네 아 디노야 안 돼 디노야 안 돼 디노야 안 돼 나 왜 이러는 거야 정안아 나중에 또 나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디노랑 같이 또 한 번 나갈게요 형 자 정안아 고마워 예 형 재밌게 또 촬영하세요 둘 다 흐트러지지 않아 굉장한 친구야 예배날 아직도 검 들고 다니니? 아 그거 한동안 연주실에서 계속 들고 다녔어요 예배날 칼 들고 다니거든 그게 마음의 안정화를 찾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은 숟가락 아니면 포크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그 심신을 안정시킨 도구야 특이한 구석이 있는 너무 좋은 거지 옛날에 막 그 폴리드로 따지면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 어때? 그것도 궁금했다 전에 나폐지님하고 아 여행 갔다 왔잖아 그거 어땠어? 최고였어 진심으로 프랑스 그 유럽 갔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 유럽으로 갔는데 뭐 막 바다 함가 아 스파이 안 됐어 여행 갔다 와가지고 라이브를 한 번 나갔었는데 단체로 나폐지님께서 그 얘기 안 해 이러면서 막 그날 얼굴이 시뻘게 돼서 라이브 끄고 도망가셨어? 많이 당황하시긴 했어 우리 친구들이 막 디노 뭐 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예능 찍는 거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다가 저녁이 지금 이렇게 됐네 너무 잘 됐네 나는 괜찮다고 했어 근데 나폐지님의 기획력이라면 아마 그거 의도된 걸 수도 있어 아 근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아 형 진짜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아니 그거까지도 그분의 계획일 수도 있어 응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하자 제 친구로 아직 디노 거 나올 방영일이 아닌데 라이브 하나 켜가지고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옆에 한마디만 해 디노 다음주 컨셉 됐어? 아 실수를 아 실수를 실수를 만들자 그렇지 신박하다 그렇지 그럼 그냥 긴장해요 뒤에서 그게 오히려 나올 수도 이번에 솔로곡은 혼자서 다 한 거고? 다 참여를 했지 작곡도 그렇고 작사도 안무도 우리 멤버 중에 우지영이랑 같이 만들었고 춤도 그럼 디노가 춤도 같이 만들었고 아 정말 가서 시안 작업할 때 같이 가서 아이디어도 내고 근데 내가 연습 때부터 꿈꾸는 게 그거였어 첫 스타트는 앨범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곡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 그 꿈을 이루는 거 같아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지 어차 잘 되면 더 좋아 잘 되면은 잘 되면 더 좋지 잘 되면 더 좋지 싹 다 보여줘 그리고 챌린지 같은 거는 멤버들하고 이제 다 찍을 거 아니야 그렇지 멤버들하고도 찍고 해야지 그렇지 그래도 이제 기회가 되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안무가 좀 어려워서 안무 어려? 담에 안무가 어렵다 많아서 아 근데 디노 춤 너무 어렵지 않아? 디노 춤 어렵잖아 요즘에 일부러 챌린지를 많이 하려고 쉬운 구간을 좀 많이 만들잖아 그래서 내 컨셉은 진짜 챌린지야 어 춤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전 해보시겠습니까? 도전하세요 그거 하는 분들은 진짜 이제 나 춤 좀 춘다 아 그치 그치 아 이거 반대로 좋다 괜찮다 어 야 너 디노 챌린지 했어? 와 춤 잘 추는 사람 이렇게 그런 느낌? 나 연습 한 번 해볼게 아 너무 좋아 연습해서 못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연습하면 좋을 거 같아 아니야 그럼 형 부동스럽잖아 알겠어 어 아 그래 돼 어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걸 몰랐네 혼자서 이렇게 다 하다니 다음에는 그러면 만약에 유닛 활동을 할 때에도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어 나는 계속 하고 싶은 거 좀 재밌어 그게 지금 어 디노 사랑 이야기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 아 어 그치 캐럿 캐럿들에 대한 얘기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얘 좀 느리네 보니까 아니 요새 그 사랑 질문을 안 받아봐서 데뷔 데뷔 초 아니 데뷔 초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은 무조건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데 아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받아 봐서 그럼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뭐 어떻게 다시 한 카드 다시 따 볼까요? 지금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되잖아 잘하는 거잖아 한 번 오케이 아 디노야 근데 음 요즘에 어때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뭐 가사에 입히고 할 때 본인의 이야기를 좀 담아야 되잖아 그치 요즘에 연애 같은 건 안 해? 연애하지 아 연애 그럼 연애하고 있구나 아 이거 괜찮아? 나는 너무 좋던데 아 좋아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 반짝이는 이름인데 캐럿이는 너 외국인하고 만나니? 아 근데 되게 다양해 아 다양해? 응 우리나라에도 외국에도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아 전 세계에 전 세계적인 어 나의 사랑들이야 너무 좋다 그 지금 여자친구들한테 앞으로의 포부를 한마디만 얘기해줘 나 앞으로의 포부 응 재중이 형이 그런 말을 했어 나한테 형 엄청 오래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괜찮으시겠냐 저는 앞으로 어떻게 오래 일할 참 고민이다 이랬더니 준우야 아직 아직 너무 부족해 난 30년 40년 더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난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배워가지고 나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오래 하는 멋진 가수가 돼서 캐럿들에게 많은 보답과 사랑을 줄게 하 착해 기본적으로 착해 길로는 자 오늘 어 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이랑 같이 동성할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첫 솔로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제가 다음 모임에서 빠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조건 갈게요 그리고 그냥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아 왜 그래 형이 영광이야